포로쇠라고 닭목공과 포로쇠래요 여기도 희귀한 때가 있네요 여기도 아유아유아유 타이완 백한 삼깨 이건 포로쇠 닭처럼 생겼어요 근데 좀 희귀하네 이건 백공작이래요 백공작이 아유 공작생인데 하얗구나 돌아다니네 한번 추울추면 좋을텐데 땅을 파고있고 여기는 또 희귀한 새가 한 마리 있네 이건 함부르구 뱀텀 닭과 꽁 사이에 있는 야 흰 바탕에 검정은게가 있네 얘를 금괴라요 금괴 그 금괴가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는 색깔이 좀 꽁색깔이네 이건 당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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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골에서 많이 봤던 닭들이 저것도 이거 꽁처럼 생겼네 황금게 황금게 그래서 이 애들이 그렇게 시끄러웠어 얘들도 다 닭인데 닭 닭이야 닭 희귀하게 생겼네 머리가 금발이에요 금발 이거 뭔 세래? 이름이 안나왔네 얼마 아니야? 아이고 저 창가에도 하나 앉아있고 색깔이 희귀하네요 희귀하게 생겼어요 엄마 이런거 물번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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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벌 차애들 잠이란 희귀한